설 연휴 기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데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에서 봤듯이 일단 이 남성의 범행, 지금 설 연휴에 또 벌어져서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 지인의 신고로 알려졌다고 해요.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지인에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들은 지인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에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다가 긴급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신 뒤에 귀가를 했고, 이 귀가 과정 중에 편의점에 들러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더 사는 그런 CCTV까지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술을 더 마신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뭔가 모종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 지인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정작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그대로 태어나게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준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이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존속살해죄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동정정과는 아니지만, 음주 관련한 혐의로 복역을 하다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범행도 술을 마시고 이런 행위를 했잖아요. 뭔가 음주와 관련해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음주하게 되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재범의 가능성, 이런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보여서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 아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준속살해죄는 일반 살해죄보다 더 가중처벌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법정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발적인 어떤 살인인지, 아니면 계획을 한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범행 도구를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 과정에 다툼이 있었는지, 이런 자세한 어떤 범행 경위에 따라서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긴급체포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술을 마신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아니면 술을 마신 행위가 있은 뒤에 이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앞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미리 계획을 하고 그 범행이 두려워서 이렇게 만취 상태를 스스로 야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 당시의 살이 분별을 어떤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칙상 살이 분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가족과 함께 성묘에 나섰다가 실종된 치매 노인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극적으로 구조됐어요. 정말 극적이었던 게요. 산 위에 녹지 않은 눈에 발자국을 보고, 이분이 다행히 몸이 상하기 전에 그냥 저체온증 상태에 있을 때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설날 전날이었죠. 9일 오전 10시 40분쯤, 모란공원, 여기 추모공원인데요. 여기서 80대 여성의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분이 치매 노인이라는 겁니다. 남편 묘소를 가족과 함께 찾았다가, 가족들이 짐을 내리는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과 수방위 인원 106명이 드론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장비 22대를 동원을 해서 약 8시간 만에 노인을 발견을 했는데, 당시 눈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이 능선 위에 발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 위에 발자국을 추적한 끝에 노인을 찾아낸 거고, 실종 위치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거동도 힘들고, 저체온증 상태였지만, 당연히 빨리 발견이 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휴대전화로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은데, 실종되거나 사라진 분들 찾는 문자 오잖아요. 이때마다 경찰, 소방당국이 이렇게 구조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연휴 중이면 사실 경찰 분들도, 소방당국 관계자분들도 다 휴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비상상시 근무 인력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휴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동량도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신고를 보면 우리 시민들도 또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소방관분들이나 경찰들이 실종자를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천에서는 한 남성이 명절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밥값을 내주고 또 사라졌다고 해요. 명절에 고생하는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 2명이요. 설날 당일 아침 9시부터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추모공원에서 교통정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성묘객들이 오전부터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차례 모시러. 그래서 아침 9시부터 3시간 반 넘게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식사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하러 주변에 식당에 가서 해장국집을 갔는데, 갑자기 식당 사장이 다가와서 뒤에 계신 손님이 설날에도 우리 경찰관분들 고생하시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깜짝 놀라서 괜찮다고 했지만,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미 밥값 한 2만 3천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자리를 뜨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른 가서 그 60대 남성에게 묵례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안중호 경장이 직업 특성상 시민분들에게 아무것도 원래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밥값을 내주셔서 너무 놀랐고, 앞으로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답, 감사의 의미를 담은 걸로 보이는데,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이죠. 누리꾼분들 정말 훈훈하다. 이렇게 명절에 되면 오히려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정말 내 일처럼 우리 시민들을 편안한 연휴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 명절에 이런 분들 봬도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하지, 선뜻 밥값을 내준다거나, 따뜻한 감사 인사 전하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이렇게 밥값 내주신 그분도, 너무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기분 좋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